렛츠 기릿 네 제가 뽑은 곡은 낮잠이라는 곡이 그 부재 이 노래 정말 좋거든요 저는 이 노래를 70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왜냐면 정말 이거는 진짜 좋은 노래예요 맞습니다 제가 몇 만 설정하셨나요? 70만이요 이유는 70만은 뭐예요? 행운의 숫자 7 깔끔하게 00000 알겠습니다 What's up everybody? 이거는 마크캠이고요 아 마크캠 You what? 마크캠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제가 마크캠에 시청률 아 들어봐 시청률 내 고유명사라고 그거 왜 자꾸 다 따라갔냐고 네 일단 마크캠에 온 걸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금 징글 어디죠? 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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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고 내 이름 저이다고 그래서 73.3% 밖에 안 되는거 저희 징글 대기실 대기실 현장 튜비 컨티뉴 30점 오프레 참캠의 또 쟈니 형의 홈타운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분을 만나야죠 저번.. 맞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이제 또 크리스마스는 저희 지금 미국이긴 하지만 또 크리스마스는 한국에서 보낼 거고요 너무.. 네 다음에 봐요 네 제 별명 풀썬처럼 하루를 꽉 채우는 해와달라이브 들렀습니다 먼저 아침 둥근을 가뒀습니다 오 귀여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났어 점심 나도 못 보겠다 감기가 눈 깔아지는데 감기 나는 거 같아 그대여 보름달이 뜨는 날 그대 날 보라구요 이분이 약간 느끼한데 여러분 혜찬이 들어올 거죠? 잘해 여러분 혜찬이 왔어요 아 아니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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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막 끌리 왔어요 막 끌리 왔어요 뭐해? 사실 이거 나한테만 그런다 나한테만 그래 아 귀여웠어 로우 카메라 네 다시 할게요 라운드 액션 마크 왔게요 귀여워 진짜 소름 돋았어 나는 뭐하냐 진짜 소름 돋았어 이렇게 시즌이한테 삐친 것처럼 해봐 아 귀여워 이딴 언니 왔어 네? 네? 날리나 말려라 오우 날리나 말려라 날리나 말려라 고고 여러분 왜 갤럭시를 쓰냐면요 원래 아이폰을 쓰다가 원래는 저는 원래 갤럭시만 썼는데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이 너무 쓰고 싶어서 아이폰을 쓰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갤럭시로 갔다가 갤럭시가 또 그새 불편해져가지고 다시 아이폰으로 가서 쭉 썼죠 근데 또 마크 형이 유일하게 갤럭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승부욕이 올라와가지고 마크 형한테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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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 써라 아이폰 써라 우리 다같이 맞추자 맞추자 했는데 와 저보다 구집 쓴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그냥 갤럭시로 갈게 라고 해서 갤럭시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? 어떻게 해야 되니까? 어떻게 해야 되니까? 신이만 찾아온 김치찌개 아주 제대로 된 김치찌개 질 수 있으니까요 김치찌개 5분만 12시 기대해주시면서 우리 리더 말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김치찌개 질 수 있으니까요 김치찌개 5분만 12시 기대해주시면서 우리 리더 말로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김치찌개 세상 이래 귀찮을 때 모두 다 모여서 기침 말고 다 기지개 피면서 다 같이 즐기면 돼 김치 감사합니다